. 우리가 여자 교황하면 좀 나이 든 사람을 생각하죠. 쭉 읽어보시고 내면의 세계가 깊고 모든 것을 이해 이해하고 포옹할 수 있다. 직업상으로 뭐가 좋겠습니까 다른 거 안 보고 선생님이 아주 좋겠죠. 선생님이니까 돈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리고 좀. 할머니가 빨대고 가부들이 많다. 쉽게 말 홀로 된 사람들이 많다. 남편과 이혼이 많고 사별한 사람이 많다. 이 카드를 든 사람들이 이혼을 당하는 게 아니고 당합니다. 생각 때문에 성격상으로. 성격이 좀 자기만 생각하는 성격입니다. 정신성애가 깊고 폭력이 많지만.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좀 이혼을 많이 당할 수가 있고 고집이 세고. 그래서 연애는 서툽니다. 생각이 깊다 보니까. 계산적이죠 이기적인 카드 아까 말했지 이기적인 카드라. 그렇지만 좀 뭐든지 우리가 섣불리 하는 경우가 없고. 꼼꼼히 돌다리도 뚜레리 가면서 건너는 사람이에요. 그럼 장사하시는 분이 이 카드를 든다. 그럼 굉장히 꼼꼼하게 그 장사 계획을 준비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에요. 오랫동안 좀 남자든 일하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.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만약에 돈 100원을 쓰는데 생각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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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사람입니다. 그냥 주위에선 인기가 없죠. 또 무슨 일을 할 때 수동적이에요. 수동적. 움직이기 싫어요. 그리고 앉아있잖아요. 나이가 많으니까 여자로서 가진 병들이 거의 다 포함됐어요. 유방도 나왔잖아요. 유방 뭐 시력도 안 좋고 기도 안 좋고. 그 중에서 주로 어디가 관절염이나 혹시 루마티스 있어요. 아마 맞습니다.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와요. 건강. 눈 보라도 주로 다리 허리가 아주 안 좋으신 분이 많아요.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생식기도 안 좋습니다. 그 세 개만 아시면 돼요. 허리, 다리, 생식기. 또 여자 교황은 생각하는 게 많으니까 속을 알 수 없어요. 만약에 우리 부인이 이런 카드라 절대 속을 알 수 없어요. 우리 남편이 이 카드라 속할 수 없어요. 능리에서 임수나 똑같아요. 임수나 무토는 속을 알 수 없잖아요. 무토는 깊은 산이잖아요. 우리 산속에 안 들어가서 모르잖아요. 밖에서도. 임수나 무토는 같이 보거든요. 명리를. 속을 알 수 없어요. 미술은. 일상에서 이 카드라 속에 받으신 분이도록 알 수 없고. 하지만 이 카드라 속도 건강에 대한 가슴을 만족하실 수 없습니다. 드디어 지금부터! 수고하시기 바랍니다. 역사적인 아름다운 바람이 밖에서 지하시기 시작한다. 일상에서 지하시기 시작한다. 수고하시기 시작한다. 서서의 아름다운 시en에 비교라고.